그냥 이쪽으로 들어가볼께요 그냥 그냥 들어가볼께요 뽐 뽐 일단 업데이트가 되었고 자 지금 진화카드 무료가 떴습니다 받아주시면 되고 오 엘리트카드 6000인데?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나쁘지않고 공짜니깐 까먹지말고 받으세요 자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해골 돌격병 아 벌써부터 어지럽다 일단 진화해골 돌격병 15,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패랑 비슷한게 나는 이해가 좀 안되긴 하네 사실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다패보단 좀 싸야되지않나 구매하기 전에 뭐다? 크리에이터코드 퐁 이야 일러스트는 잘 뽑았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와 두 두 야 가드처럼 목숨 한개가 더 생기는거거든 자 러너가 있죠 와 러너가 570 근접 러너가 뒤지면 주위에 570 데미지를 준다 러너가 뒤져서 주는 데미지가 화살보다 세다 그리고 타워에 박았을때는 855 파볼보다 2.8배 세다 그러니까 박히면 잣된다고 봐야되네 광부해돌 정석댁 같은 경우는 진화 아니었어도 괴삭이었거든 그래서 진화 생기면 더 괴삭인건 뭐 기정사실이고 근데 내가 궁금한건 그거야 다른 덱에도 쓰일 수 있냐 앞해돌 뒤호그 아 도전 자 한번 해볼게요 아 대포사주 들었네 자 해돌 은 아직입니다 해돌 반대쪽에 뛰어주고 자 다음에 이제 죽이 2라서 진화가 나오죠 그니까 순환으로 써야돼 개빨라 자 폭탄병 빠졌을 때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자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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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가자 가자 오 오 4절이 왔는데 이건 폐황색인데요 시각적인 거에서도 좀 압도돼 존나 커 뭔가 폭탄 터지면 개 아플 것 같아 오 그래 그래 땡큐 자 토네이도 토네이도 빠졌으면 호그라이더죠 쇼타임이라 쇼타임이라 쇼타임이 저렇게 쎄쏘나 다시 한번도 순환 빠릅니다 토네이도 있는데 안쓰네 어 요기요 살자 살자 자 빠졌다 빠졌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밀쳐주고 들어가자 가보자 어머 들어간다 야 데미지 미쳤는데 데미지 맞아요 아니 근데 맨화로도 방어가 안돼 찍으면 가드처럼 그냥 쉴드가 벗겨질 뿐이야 그냥 에델드 좋은데 어 무서운 존재가 나와버렸네 자 다시 한번 반대쪽 그냥 이 코스 뛰어주고 이게 크거든 그냥 뛰어주는 게 저렇게 패를 돌려주기도 좋아가지고 또 상대방이 또 무시하기가 애매해 그냥 해돌도 그래서 패돌려주기가 좋아서 벌써 나와버렸다 잠깐만요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볼게요 그냥 그냥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거 맞아? 슬로우로 점 보자 어 이거 판정이 너무 좋다 아 조금 근데 아쉽긴하다 이게 기존에 좀 픽률 안 좋은 성능 안 좋은 카드를 진화 카드로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헤돌은 지금도 충분히 잘 쓰고 있는데 지금도 좋은 카드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 어떡할건데 5코스인데 이거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 퐁퐁 와 데미지 반갈주로 갔어 와 미친 이봐봐 봤지 크로클에도 슈퍼헤돌이 있습니까 맙소사 자 반대쪽 슥 뛰어주고 아하 여기서 헤돌의 역할이 제대로 나오겠네요 예 한마리만 따라오세요 한마리는 네 해골로 막을게요 그죠 이렇게 코스트 분산시켜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서럽거든요 자 요것도 이렇게 뛴다 자 어떡할 건데 밀쳐주고 자 작전 세우고 있습니다 어쭈 어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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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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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그래 그래 아니 분노를 왜 써 거기 아니 분노를 왜 쓰는 거야 껍질만 벗겨질 뿐인데 이게 모르면 당하게 된다니까 껍질만 벗겨져버렸어요 나라도 저렇게 했을 것 같아 신문물이거든 아 그러고 보니까 분노도 2코스트네 아니 너무한데 이거 진짜 어 그래 너무 고마워요 그 몇 코스트 짜리야 이거 팝을 너무 맛있어 어 통나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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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언 슉 자 우리 헤돌은 그냥 뭐 갈라주겠습니다 순환을 빨리 돌려볼게요 헤돌이 또 나왔어요 헤돌 또 한번 돌려주고요 이거 상대방이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 이봐봐 2코스트에 얼마 반응하는 거야 그리고 아 조금만 있었으면 또 헤돌 나오는데 나왔네 아 죽이 인데 이거 순환 덱으로 돌리면 개빨리 와 아 끔찍한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